대부분 사람은 초반에 자신을 잘 포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사이가 가까워지고 나서야 상대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중 일부는 저급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나 행동을 통해 빠르게 상대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이가 깊어지기 전에 거리를 둔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인생의 지혜 영상이 빠르게 업로드됩니다. 첫 번째, 배고프거나 피곤할 때를 눈여겨보세요. 대부분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본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난다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언제 어려워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수개월, 수년 후에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관계가 깊어져 있거나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식욕과 수면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고픈 상태나 피곤한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숨겨왔던 성격이나 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사람은 배고픈 상태나 피곤한 상태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적 능력과 체력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지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지력이 바닥나서 쉽게 화를 내고 판단력도 떨어져 대충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어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원칙에 어긋나는 일도 망설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쳐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고프거나 피곤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 그 사람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옆에서 눈치 없이 성가시게 군다면 그건 누구나 버럭할 수 있으니 우리도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감정에 휘둘려 당신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함부로 행동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 사람은 취향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친구나 동업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동질감을 가진 사람과 친밀함을 느낍니다. 타지에 나가 있으면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끼리 뭉치기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같은 학교 출신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건 모두 사람들은 사회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함께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친구 역시 나와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거나 공감하는 것들이 많아 더 친해지게 되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져 더욱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친구의 집단을 보면 대체로 본인과 유사한 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격이라든지 노는 방법이라든지 대화의 주제 등 이 같은 것들에 대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욱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친한 친구 사이는 비슷한 성격이나 성향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음식의 취향이나 재력까지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 5명의 평균이 나의 수준 이라는 말처럼 평소에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더 깊게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상대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또 친구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순박해 보였던 사람이지만 친구를 보며 의외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뜻밖의 친구를 가진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그 사람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상되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타이르고 좋은 길로 이끄는 친구처럼 말입니다. 친구와 같은 행동을 할지 여부는 그 친구가 그 사람에 대해 하는 언행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의 인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상대의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상대의 친구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할 것은 상대가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대와 내가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 때 나에게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이와 함께할 때 본 모습이 나오고 아무리 연기한다고 한들 잠시뿐 거짓된 행동과 말은 분명 어색함에 티가 날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직접 만나는 것이 힘들다면 가까운 사람과 통화하는 말투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곧 나를 대하는 말투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사람의 인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자연스럽게 가면을 벗게 됩니다. 물론 더 큰 목표를 위해 자기 가면을 쉽게 벗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 자신을 아래에서 봐주고 칭찬해 주면 자연스럽게 가면이 벗겨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치 자신이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놓고 가면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CEO 빌스완슨의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법칙 33가지 책에는 웨이터 법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리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 책은 많은 외국 기업 CEO들이 참고하며 그들의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웨이터 법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갑과 의뢰관계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알다시피 갑의 위치는 여유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 눈치를 덜 봐도 되고 신경을 적게 써도 되는 위치인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을보다 갑이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보러 간 사람보다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더 선택의 폭이 넓고 인기가 많아서 한창 주가가 오른 유명 배우가 다음 출연할 작품을 고를 때도 선택의 폭이 무명 배우보다 더 넓습니다. 그렇다고 인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대에게 무작정 헌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돌아오는 게 자기 기준에는 성에 차지 않아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본인만 지치고 그동안 잘해줬던 것들이 뒤늦게 생각나면서 소모한 감정과 시간이 아까워 분노하다가 사람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본인이 피해보지 않을 만큼만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한 부류는 나를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면서 나를 이용하려 할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내가 친절하게 대해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나를 존중해 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누구나 약자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약한 처지일 때는 힘들었을 텐데 약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함부로 대하며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는 것은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의 앞날이 행복한 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접어두고 인생의 기쁨에 가득 찬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